공평호 그런데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시문의 상록수의 주인공인 박동혁의 실존인물인 심재영 선생 1912년 출생 1995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의 맏아들인 분이 바로 책의 저자인 그런 심천보 이사장이었습니다 심재영 선생은 야학과 공동경작회로 농촌운동을 이끈 인물이었습니다 일제시대와 해방전후를 보면 지식인들 가운데 농촌에 뛰어들어서 농촌을 일으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이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심재영 선생이었고 당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는 저자인 심천보 선생이 서울고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도미에서 피처버그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세계적인 외장제사인 센츄리아에서 입사해서 정년퇴직을 한 분입니다 40년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난 2011년 70시에 귀국해서 심훈 선생 기념사업회를 맡아서 힘을 쏘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제가 특별하게 눈여겨본 부분은 젊은 시절 한 40년 정도에 아주 다국적 기업 가운데 인류기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아무래도 미국 전체를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해외를 많이 다닌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이분이 인생 80에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툼한 책을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와중에서 집필을 시작해서 4년이 걸린 조선 뉴스프레스에서 출간한 책은 제목이 묵직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제목의 책인데 이 책이 이제 제가 도착해서 제자의 이력도 독특하고 연배도 있으시고 또 특히 80시대 되는 분이 이런 책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사명감이 없으면 쓸 수 없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젊은 날에 많은 그런 국가나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선진 문명을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국 문제를 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를 보면 심천보 이사장의 선택한 글기들이 주는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맨 위에는 연광의 대한민국 진실된 바른 역사의 서술이란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하단에는 한반도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지난 70년의 한국 현대사가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다 금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기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고 지금 우리는 한국인은 이승만 체제하에 살고 있다 1940년생이니까 소년기를 대부분 청년기를 이승만 정부하고도 함께 사셨던 그런 분이죠 제가 이 책 제목을 보고 떠오른 것은 저의 해설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역사가 없었다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서양 성교사의 큰 도움에 힘입은 이승만이란 당시로서 나오기가 아주 힘든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인물의 탄생은 정말 조선인의 몸에는 잘 맞지 않는 자유주의 체제를 출범하게 했고 그게 대한민국이란 공화국의 출범을 가능했습니다 제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두 세대 정도의 특별한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의 대한민국에서의 삶이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위대한 업적을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수는 작업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국을 보는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점점 더 우려할 만한 것은 중국의 역량력 하에 살지 못해서 안달 복달하는 정치인들의 비중이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치인들이 대부분 젊은 날에 민주화를 부러지듯고 행동으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란 것이 역설이라면 역설입니다 중국의 압절한 전체주의 체제를 벗어나서 자유주의 체제에서 번영한 국가가 다시 전체주의 체제의 장단을 만추지 못해서 그렇게 앙달복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의 웃음거리이자 후손들에게 죽을 죄를 짓는 것과 같다 이런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저자가 4년에 걸쳐 80세의 이 같은 책을 내놓기로 결정한 것은 그렇게 흘러가는 대한민국의 최근사가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일 겁니다 80세의 심천부 시문선생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시국인식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적의 부흥을 지키느냐 포퓰리즘에 휘둘려서 경제 파탄에 위기 속으로 빠져들어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서양을 등에 업은 해양세력과 손잡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통제경제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중국 대륙의 세력으로 얼려가느냐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해설은 착한 진단입니다 대한민국은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 주었던 해양세력의 계속해서 한 구성원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중국의 억압적이고 강제적이고 통제적인 전체주의로 끌려 들어갈 것인지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주목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구정이 되면 정치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중국말로 중국인사를 하는 특이한, 기이한, 이상한, 회개 망측한 그런 영상물들을 아마 유튜브에서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의 역량 역화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다시 심천보, 심훈 선생 기념사업의 이사장이자 이 책의 저자의 주장입니다 건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 조상들의 슬픈 역사, 망국에 이르게 한 당파싸움과 세력다툼, 국정의 실책들을 되돌아보고 또 누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를 일으켰는지 주역들, 기적을 일으켰네 주역들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돌아보고자 제가 80시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80시대는 저자의 남국 타결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나라든 조직이든 게이디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혼이 있어야 전진합니다 혼은 목청 높여 합창으로 외치는 멋있는 구호 그 이상입니다 혼을 통해 자기 인생에 열정을 쏟게 하는 힘이 생깁니다 가난하던 박정희 시대에 우리도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바로 민족혼이었습니다 민족정교와 힘을 한 곳으로 모으고 정열을 부르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스스로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불굴의 의지와 자립자존의 정신 그리고 공공의 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더 많은 개몽된, 개화된, 문명화된 시민들이 나와야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작은 이익을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노란하지 않는 많은 시민들이 나와야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더 영광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자립자존과 자유에 대한 열망과 공공의 성에 대한 그런 열망을 가진 시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귤판사가 그런 서점에 깔면서 내놓은 서평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책은 어마어마한 책이다 저자가 민족소설 상록술선 시문일간의 장손이게 가능한 책인지도 모른다 책의 부재, 연광된 대한민국 진실된 발언 역사에서 수려한 표현도 압도적이다 이런 거대한 부재를 단 책 제목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이다 마치 장편 소튼이나 서사시에 어울리는 제목이다 보수 우파적 시각의 저자는 책이 나오기까지 지난 40년간 동서양의 많은 지혜서와 역사, 정치, 경제, 비평서를 읽고 다독, 다상량의 시간을 보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 되시면 80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일념으로 지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책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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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